포스코 교육재단이 지난 2월 구조조정을 하면서 39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남아있는 교직원들도 앞으로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교육의 질도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포스코 교육재단의 직원 290여 명 가운데 39명이 퇴직했습니다. 명예퇴직한 정규직 직원 8명을 제외하면 대다수 직원들은 청소와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던 비정규직. 남은 직원들도 내년에 또다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원 감축과 함께 학교 운영비도 크게 줄면서 교사들은 앞으로 교육의 질이 걱정입니다. 교사에게 지급되던 제철수당이 30% 삭감됐고 내년에도 30%가 더 줄어들 예정이라 교사들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은 포스코가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출연금을 대폭으로 줄여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출연금 축소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인력 감축이라든가 수당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포스코의 올해 교육재단 출연금은 120억 원, 2012년 385억 원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내년에는 40% 넘게 추가로 삭감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